스님 호흡수행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호흡수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집중 상태가 유지가 되면 좀 비슷비슷한 경계들을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같은 경계를 경험하더라도 그 경계를 경험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좀 많이 다른 경우들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왜 발생하는 건지 실제로 그럼 이 결과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호흡수행이 좀 많이 고요해지면서 어느 정도 평온한 상태가 됐을 때 그때 호흡과 빛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경험 같은 것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하기까지 그 시기별로 어떤 장애들이 주로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내려놓기 위해서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이 들어갔는지가 거의 좀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빨려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집중력이 생길 때 그때 몸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아야면 그 상태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됐었기 때문에 몸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부단히 했던 것과 또는 뭐 자만 때문에 일어났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그걸 또 내려놓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그렇게 여러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고 나서야 좀 자연스럽게 그 경계를 경험을 할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호흡이 빛과 하나가 되고 어떤 님이 따를 받다라거나 선정을 체험했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몸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애착을 관찰하는 수준이나 혹은 아주 간단하게 탐욕과 성냄을 버리는 방법 혹은 성냄이 어떤 원인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라거나 탐욕을 관찰하는 것까지도 안 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뭐 현상적으로는 비슷한 경계를 경험한 것 같은데 이 과정은 차이가 좀 크게 나니까 그 제 생각에는 그 장애를 내려놓아야만 그 정도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왜 그런 지혜가 없이도 어떤 선정이라거나 혹은 선정과 흡사한 혹은 그에 대해서 준비되는 단계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건지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제일 쉬운 애가 빛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인데요 또는 빨려들어가는 어떤 마음이 하나 대상과 하나 돼가지고 호흡과 하나 돼서 뭔가 완전히 이렇게 일시적이긴 하지만 완전 몰입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것도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같은 경험인데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혜를 써서 지혜의 힘으로 그렇게 장애를 놓아버림으로서 그렇게 가느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우리가 집중만 해도 그런 경지는 갈 수 있어요 단순히 집중만 해도 예를 들면 이제 그 세속에서도 되게 뛰어난 학자들 같은 경우는 보면 막 진짜 고도로 몰입되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 그런 분들이 뭐 불교적인 지혜를 갖추고 있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경우가 부처님 당시에 알라라 깔라마 같은 분도 분명히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바른 견해를 갖춘 분은 아닌데도 그런 굉장히 고도로 몰입된 옆에 수레 500대가 지나가도 모를 정도의 그런 몰입된 상태에 경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상태지만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좀 극단적인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돈을 버는데 되게 아주 이제 훌륭한 명문가의 집안에서 그 돈을 벌 때는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 자세로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이 돈을 벌고 나서는 걸 어떻게 써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돈이 가지고 있는 유용성과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돈을 잘못 쓰면 또 우리에게 굉장히 해롭다는 거 이런 거를 충분히 배워서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고 나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제 한 가지 길로 막 가다가 돈의 위험성이라면 이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고 막 벌어야 된다는 그거에만 막 몰두해서 가다 봐도 돈을 벌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한쪽은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게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런 돈이 벌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게 정확히 인지가 되겠지만 그냥 막 한 길로만 달려오고 이런 경우는 이제 돈의 위험성이나 이런 걸 보니까 벌긴 벌었는데 이게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돈이 많아짐으로써 자기가 자만도 생기고 하는 그런 자기를 제어하거나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안 생긴 상태였잖아요 하나를 보면 달려갔으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돈을 똑같이 예를 들면 10억을 벌었다는 이건 똑같을지 몰라도 그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도 보면 우리는 이제 이런 수행에 산매를 닦는 목적이 뭐겠어요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산매를 닦잖아요 그럼 그 괴로움의 원인에서 이제 가래라는 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것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해나가면서 어떤 형태의 가래라도 우리가 이제 이 가래를 자꾸 놓는 방법 놓아가면서 그 놓는 지혜가 생겨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산매라고 하는 상태가 굉장히 우리에게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대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집착이 달라붙을 수 오히려 태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다 지혜를 터득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 행복하고 좋은 대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을 괴로움의 소멸로 활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제 수행 과정에서 익히지 않은 경우는 똑같은 그런 이제 경제에 집중으로서 보면 똑같은 비슷한 경제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이 상태의 안주에서 이걸 즐기고 있다거나 이 고도로 집중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자만에 빠지거나 사견에 빠지거나 이렇게 될 위험이 되게 많은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가래 집착이 생기는데 이런 집착의 본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학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냥 거기서 안주하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알라라 깔라마 같은 분도 그 정도로 고도의 집중력을 갖고 있으면 괴로움을 소멸하지 못하고 그분이 최상으로 한 거는 무소유처라는 곳에 태어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그 복락을 누리는 그 정도에서 끝나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퇴부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바른 지혜를 가지고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산매를 닦고 이 산매의 힘을 괴로움의 소멸에 활용하는 이렇게 하면 그 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노하우들이 개발되고 이게 바른 산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집중 예를 들면 단순하게 집중하고 어떤 고도로 집중된 그 상태만 만드는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자기 마음이나 아까 질문자에게 몸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는 자기 가래 또는 어떤 마음에 대한 이해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단순히 집중만 해서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거는 또 이 집중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두 가지가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른 형태의 길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경험상으로 어떤 고도의 집중 상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혹은 수행을 좀 오래 하거나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처님께서 이제 팔 정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저희가 바른 견해가 갖추어지면 어떤 바른 말이나 행위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이어지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오로지 경험에만 그렇게 집중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오히려 더 좀 유화적인 행동 같은 것들 좀 성숙하지 않은 행동들 본인의 고집이나 화가 더 좀 커지는 것들 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데 좀 거침이 없는 근데 그러면서도 그 말이나 행위 같은 것들이 타인을 상처 입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더 이거는 이게 옳은 거야 너희가 좀 더 무지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위를 강하게 합리화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스님께서 말씀 주셨던 오히려 그 집중이 더 잘못된 부작용을 많이 일으킨다고 했던 게 오히려 그 그릇된 견해의 방향성이 잡혀지지 않은 채로 집중력만 생기게 되면 그릇된 견해가 더욱더 강하게 좀 강화될 수가 있는 소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마음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우리가 권력도 정말 이렇게 정신이 똑바른 사람에게 가면 그게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왜곡된 견해를 가진 사람한테 가게 되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이게 바른 견해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괴로움 자기 괴로움과 남의 괴로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한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그런 단순히 마음의 힘, 집중력만 생기고 자기 마음이나 그런 바른 견해에 대한 그런 게 지혜와 관계되는 거잖아요 지혜 없이 이런 집중력이 강해지면 첫째는 자만이 생깁니다 나는 되게 위대한 사람이고 남보다 훨씬 뛰어나고 남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좀 스스로를 과대 평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집중력이 생기면 자기 나름대로 알아지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럼 또 그걸 과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견도 강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만과 사견이 이제 많아지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저 바보다 그러고 남을 막 우습게 보고 그리고 남을 이제 무시하고 자기는 막 높이고 남을 무시하고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그런 집중력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유익한 어떤 상태인데 이 집중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 좋은 잘못된 그런 번뇌들이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충분히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면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가 바른 견해가 아주 이렇게 잘 기초 다져진 상태에서 어떤 그런 집중력이나 산매력이 생기면 이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오히려 더 높은 지혜를 개발한 쪽으로 활용이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준비가 된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는 올바른 방향으로 쓰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망가지듯이 수행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의 상태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중력만 강해지면 이거 말 그대로 유화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잘난 채 하고 자만에 빠지고 이렇게 될 위험이 되게 많은 거죠 사견에 빠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팔정도에서도 보면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산매를 닦아라 이렇게 항상 말씀이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바르게 사유하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이 갖추어지고 나야 바른 산매가 생기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아주 큽니다 단기간에서 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멀리 바라보면 결국 우리가 이제 수행이 깊어진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또는 이제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그런 자기 지혜라든가 자기 몸이나 마음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집중력만 개발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그 힘을 좀 이상한 쪽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님 말씀 들으면서 팔정도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닦아지고 드러나는 모습 같은 것들이 좀 확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바른 견해에 대한 감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말과 행동 같은 것들이 변하고 또 그런 것들이 탐욕과 성냄이 가라앉혀지면서 또 행위로 발전이 됐을 때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산매의 힘이 생겼던 이 프로세스와 또 제가 뭐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일단은 바른 견해에 대한 감이 조금씩 갖추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 힘이 워낙 미약해서 제대로 자리 잡히지 못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산매의 힘과 또 그 견해의 수준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저도 그런 집중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것들은 조금씩 바로잡혀가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집이 좀 더 세지고 자기 주장이 좀 더 강해지고 내 마음이 좀 더 우선이고 한편으로는 어떤 호흡 수행의 경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조금 더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더 좋게 보는 실제 모습보다 좀 과대평가했었던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좀 그랬던 경향성이 저한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험적으로 이게 바르게 가려고 노력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그릇된 견해가 좀 더 강화될 때의 모습이 제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서 더 이해가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ång달하는 것이 다이자 네 세이브 세이드 세이브 오랜 세이브 snakes она bask kissed newest nochmal